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태국 팬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저희 925전1938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2연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와디카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태국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아마존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저희가 만날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고요 멀리서도 보내주시는 사랑방원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국 팬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류하게 된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시즌1을 워낙 사랑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시즌2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2죠 이제 925전1938에 새롭게 합류한 천무영 역할 연기한 류경수라고 합니다 네 태국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려주신 걸로 들었는데 기다리신 시간이 후회가 없으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